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AV 배우 이상형 월드컵이요? 아, 왜 자꾸 트위치 들어가? 아, 씨! 와, 나 습관적으로 트위치 들어갔어, 미친! 와, 습관이 무섭다, 씨 봐, 와! 와, 4년간의 습관이 이걸 이렇게 만드네? 아니, 근데 4년 동안 그쪽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회사 가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 회사 가게 돼 있어. 그게 인생이야. 이번 반에 C캐리 갑니다. 탑10샤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개사기인데 고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한데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님, 부모님 자산이 70억이라던데? 야, 부모님 자산이 70억이면 내가 생각을 해봐. 방송을 하겠냐? 이렇게 시X 저거 가면 쓰고? 방송 취미잖아. 방송 취미면 내가 니니니 지랄하고 있겠냐고! 아, 진짜 짜증나네. 자꾸 열받게 하지마. 노이올린 배운 거 보면 잘 사는데? 아니, 바이올린 이거 하나 못하는 사람 있어? 니니니니니. 이거 나무나 그냥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건데 뭔 바이올린 배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취자취 개쩌엄. 명품 옷? 이거 뭐라는 거야? 이 늑대 옷이 명품 옷이니? 이거 5천 원 주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남들이 이따가 버린 거 산 거거든? 재수없네, 진짜. 자, 탑 샤코, 탑 텐 샤코의 정석인 영진이의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얼굴 왜 가리냐? 이상한 마스크 써서 여자 시청자하고 신명은 날리네. 지발한다. 뭐야, 역 버프요? 파악! 오케이, 1스텍 성공! 자, 깔끔하게 집 갔다 옵시다. 여기서 요정해보적 두 개 사오면 개이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당당하게 텔 타세요. 그냥 아낄 거 없어요. 어차피 샤코는 텔 탈 일이 많이 없어서. 아, 데포 놓쳤네. 괜찮아요. 데포는 원래 안 먹는 겁니다. 데포는 원래 피부에 양보하는 거예요. 마스파라스텍 꾸준히 쌓아주고요. 이런 거 쳐맞으면서 그냥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집 가서 그걸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그거부터 시작이야. 그거. 어차피 시간 가면 라이즈보다 제가 훨씬 셉니다. 훨씬 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아니 이게, 이게 안 먹어져? 어어? 어어? 아이씨. 아 쓰레기 같은 게임.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이새끼 존나 말도 안 돼. 와 어떻게 알았냐 찐? 못 미리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뻔하다고? 너무 뻔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 까비 씨. 너무 쎄. 어우. 아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데? 근데 후방 가면은 갈수록 좋아서. 내가 캐리한다는 마인드.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버텨주는데 뭐가 없나? 어어? 와 있어요. 좋아요. 이거 후방 가면 진짜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거든 저는? 나 진짜 안 진다는 마인드거든? 이게 샤코가 대상인 게 붕 쓰면은 분신이 두 개. 그러니까 탱커가 두 개가 돼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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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이 바보야. 나이스. 후방 가면 이깁니다 진짜. 무조건. 후방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어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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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포가 안 먹어야 되지 Zei. 아이씨. 와아. 왜이래 왜이래 아 내가 집 가긴 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먹자 빠르게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용 먹어 용 나이스 딱다 이거 야 먹어 이거 아니 어차피 어떻게 밀려도 상관없어요 아니 밀리는 게 낫다니까 넥서스는 아닌데 잠깐만 야 야 잠깐만 넥서스는 아닌데 넥서스까지는 주면 안 되는데 아니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 저 새끼 띄껍 아 존나 아깝다 와 씨 뻣뻣보다 존재가 없다고요 아 근데 저 개 띄껍네 저거 아니 라이드 진짜 왜이렇게 띄껍지 요 요 박스 박스 봤지 박스 방금 봤어 못 봤어 나이스 아 씨 아니 뭔데 아 왜 왜 다 죽었어 우리 팀 아 아 아 아 근데 방금 싸움이 너무 아쉽지 않나 아니 여기서 에코더 자르고 잘 됐는데 왜 준거지 우리가 질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땡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 박스로 충분히 얘네 들어오는 거 조합 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짤려면 이제 끝이거든요 미치다 아니 못짤네 아 아 쓰레기 게임 아니 근데 바텀이 너무 많이 털렸어 바텀이랑 미드가 난 피해자야 난 피해자라고 다차이 역겹고 구독 유튜브 구독 취소했다 왜 그러세요 진짜 탑샷권은 텐샷권의 장점이 뭔가요 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쉽다 전판엔 힘이 너무 터져가지고 아 근데 나 쟤 이길 자신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제이스가 너무 사기라서 제이스한테는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샤코의 마술사 마술 하나 보여줄게 아 나 탑샷코 안 할래 정력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영진아 멸망전 끝나면 대회 또 많이 열리니 거기 참가하자 아 알겠습니다 전 나가고 싶은데 저같은 학고새끼가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니가 아프리카 방송을 쳐 보면서 흐름을 읽어야 니가 껴달라고 말도 걸고 하지 시바 개 찐따마냥 공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누가 널 찾아서 껴주겠냐 너 나가 너 너무 저기 진실을 얘기했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찐따라가지고 나 진짜 어몽어스 한 판도 해본 적 없어 왠줄 알아? 친구가 없어서 같이 할 친구가 없어서 어몽어스로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들이 내 마음을 안 알게 해 스위치에서 지들끼리 맨날 대기업들끼리 어몽어스 존나하고 나는 학고라서 안 껴주고 영집 아니 뭔데 뭔데 지냐? 아니 먼저 대기 타고? 이해할 수가 없네 패스? 패스 좋지 이게 롤인가? 롤은 아주 역겨운 게임이에요 아니 근데 얘는 레벨이 너무 낮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미친놈아 제발 하아 이럴 때 플래시 좀 쓰지 아 누누 진짜 개논 빠꾸네 이거 그냥 왔으면 그냥 꿍킬인데 이걸 안 오고 저거를 미드를 간단 말이야? 또 이거 풍 되냐? 제발 죽여줘 아 저 개쓰레기 게임이다 진짜 상대 정글이 방금 없었는데 뭔 정글 차이야 어 레니야 아 흠흠 청하게 타이케 가능하냐 이거? 야 홍 존댄다잉 아 진짜 할 말 더럽게 안 나네 용이라도 먹자 야 이거 누는데 용 못 먹냐? 난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개구랄이네 학교야 그냥 팀게임 뭐 별거 있어? 응 팀게임 뭐 별거 없어 뭐 팀게임이라고 뭐 그렇게 지들이 대단하다고 정말 체수없어 박스로 버블를 막았고 이거 치고 있을텐데 어 시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안 할라니까 진작이 좀 왔으면 탐받잖아 이거 어 흠 하하하하하하하 어허허헣헣헂 으허허허허허허허헣 헉허허헣허허허헣 소스찬 다이아엘이라 이 개샤캐야 아니 근데 궁금한데 궁금한게 있거든요 그럴려면 여기 다이아 1구간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솔직히 다이아 1구간이 금화 구간보다 더 힘들어 여기 진짜 여기 미친 구간이야 그냥 솔직히 릴리아랑 신자우만 하면 나 올라갈 자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봐요 내방송을 나 좋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자우면 올라간다고 그냥 매기할게 나 신자우 존나 잘해 그냥 신자우 하면 그냥 맞다 직행이에요 한판도 안 지고 올라갈 텐데 아 나 이제 게임 진짜 나 이제 올라간다 집중한다 이제 아 이제 더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아 그냥 진짜 남 탓 하지마요 그냥 나 혼자 게임한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냥 아니 왜이래 아이씨 아니 진짜 아니 왜이래 진짜 컴퓨터 아 병신 받은 컴퓨터nek 왜이래 아 그러지 마라 좀 또 이래 아 대박 그냥 아 네 아 아니 진짜 왜이래 die 컴퓨터 나이스 뱉다 어? 어 나쁘진 않은데? 아 잠깐만 아剛 왜에 seit 톰톰 나이스 땄다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아 잠깐만 아 왜 그래 아 진짜 진짜 똑같다 게임 아 근데 인도네즈 왜 이러지?